방금 말씀하신 부분 조국 전 장관을 갑자기 수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대목도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계속 저거 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몰아붙여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아니하면 오늘 정치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쓴 소리가 아니고 그건 못된 소리야. 제가 막말한다고 집이 많이 하니까 요즘 막말도 안 하시고 혈색도 좋아지셨구나. 아니 쓴 소리가 아니고 그런 말은 못된 소리라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옛날 옛날식 꼰대식 발언이죠. 젊은이들이 폐기 있게 지적을 하면 수용할 줄도 아는 대의민족이 포용돈인. 아니 사회원이 어떻게 젊은이냐. 시간이 썸 탄다고 그러죠. 아주 사회가 좋게 친하게 지낸다는 젊은이들의 언어인데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좀 썸 타고 보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 구속하고 모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는 잘못된 걸 보면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다.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병원 가족을 도룡하는 수사는 없어요. 뜻하지 않게 홍준표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재차 밝혔는데 조국 수사는 기본적으로 과잉 수사고 잘못된 것이다. 전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급기야 가장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하택의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왜 여기서 옹호하느냐. 조 전 장관과 썸 타느냐. 민주당 대변인이냐. 라는 등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저 대목이 지금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했었던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우리나라 검찰 수사할 때 보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부모 자식 그다음에 부부 한꺼번에 다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러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잘못했어도 남편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부인은 좀 봐주고. 그다음에 부자지간의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가 다 책임을 안고 감옥 가면 아들은 기소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관행이라고 할까 그런 예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국 수사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왜 틀리느냐. 지금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잘못했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수사를 멈췄을 경우가 있었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그렇죠. 예컨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있었다. 그런데 내가 부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거짓된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혐의가 있는데 본인은 부인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맞는지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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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팠더니 진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다음에 다 드러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법정에서도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1심 끝났는데도 내가 아직도 지금도 1심, 2심 결과가 나왔는데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갖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크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용주 의원님. 그래서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후보로 민주당 대변인 같다. 당의 이익보다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어제 토론회 때 지적을 하던데. 혹시 일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세를 홍준표 후보가 많이 받고 있는다라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게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홍 후보가 혹시 조국 옹호하고 박지원 원장 비판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역선택을 좀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늘 당한팍 조간신문 등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토론을 보면서, 결과들을 보면서 선뜻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전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들, 일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 그렇게 윤석열과 홍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큰 차이로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에. 홍준표 후보가 머리 좋게 그런 역차별이 없는 것을 잘 활용해서 지렛대로 삼고 그것이 최재형 후보에게 하나의 어문의 1패를 던진 거 아닌가. 초창기에 사실은 3, 4위권에 물러서 있는 걸 갑자기 2로 바짝 올릴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한나라당 색깔이라고 하지만 또 넥타이까지도 파란 색깔이니까 하태경 후보의 말이 훨씬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민주당 대변인이냐, 민주당 표를 가지고 지금 그 2위까지 올라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기는 중도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초반 레이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치열하게 감안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물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중도 확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캠프 입장에서는 역선택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조국 수사를 두고 한 발언이 이런 설왕설레 분석을 낮게 하는 건데 이재명 기자는 홍준표 후보의 조국 수사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사실관계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정경심 전 교수가 범행을 인정했으면 인정을 해야 선처가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과도한 수사다 압수수색을 100군데 가까이 했다 했지만 그때 검찰 항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부인하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압수수색을 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수사를 더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잉 수사를 부른 사람과는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도 그런 표현을 썼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굉장히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이 수사를 과잉 수사로 과잉 수사보다는 어떻게든지 집요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 제공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하지 않으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 지적인데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 과연 이런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것인가 지금 얘기한 것은 역선택을 바라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역선택을 바라고 저런 발언을 통해서 나중에 2차 컷오프, 3차 컷오프에서 본인이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당심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사실 당심을 잡지 않고는 승기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산토끼를 잡아왔으니 집토끼를 잡으러 가야겠다. 본인 수사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보수층이 괴멸됐다가 다시 집결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됐던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내로남불, 위선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수층이 다시 정비를 하는 내부를 정비하는 그런 사안이 됐는데 그 사안을 두고 과잉 수사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렇게 나오면 결국 선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게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건데 저 사건을 두고 과했다라고 하는 순간은 보수 지지층이 오히려 분열되는 찬반, 양론, 논란을 쏘고 가져가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신비중이 커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컷오프 과정에서 굉장히 선거 캠페인 이상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윤석열 후보를 겨눈다라는 거여서 문서 고발장 의혹과 관련돼서도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조국 수사 관련돼서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입장을 홍준표 후보가 계속 견지를 해오던 차에 저 발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발언이 있었어요. 하태경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김병민 대변인님, 캠프 입장에서는 혹시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국면에서 등판을 해서 유승민 후보도 윤석열 후보 많이 비판하지만 유승민 후보조차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내 정치에 자꾸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급기야 전재수 의원도 돌직구쇼. 국정원장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어제 발언 중에 홍준표 후보나 단 한 번도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이 있었고 홍 후보도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게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습니까? 야속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서운하다기보다는 발언의 그리고 행동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태경 후보가 묻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비판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있게 되는 고발 사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윤석열 후보가 연결돼 있다는 어떠한 정황, 어떠한 증거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도 아끼고 오히려 같은 당내에 있는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당내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끌어내리고 오히려 바깥에서 정치 공작에 관한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는 측면 이 내용은 아마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시작부터 고발장에 들어갔던 성명 불상의 제3자 이 내용을 두고 굉장히 뜨겁게 다퉜는데 홍준표 후보와 캠프를 특정한 적이 전혀 없지만 왜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그렇게 홍준표 후보 측을 향해서 언론의 마이크를 들이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구단 김용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앞서 조국 수사 발언에 대한 어떤 전략도 한번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홍 후보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 전략 그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상관없이 어쨌든 박국정 원장이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것이 또 그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쪽에 무게를 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 조성은 씨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본인은 말하자면 고발 사주의 힘이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이 자기한테 이롭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보 사주 쪽으로 자꾸 논점이 흩뜨려지는 것은 자기가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해지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나와서 제보 사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을 더 앞당길 이유가 없다. 그게 이제 정략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태경 후보가 꼬집어서 얘기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이고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해서 근거와 확실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거듭 얘기했다라는 홍준표 후보 측의 입장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전적으로 하시면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어제 한 가지 흥미로웠던 대목은 후보가 나는 한 단어로 뭐다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 각양각색의 답변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는 뭐다라고 답했을까요? 원희룡 후보는 나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유승민 후보는 나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참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황교안 후보는 워터젭 파워 물로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파워다. 나는 겉으로는 유하지만 속으로는 강하다. 홍준표 후보는 무야홍 무조건 야권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 하태경 후보는 4강이다. 나를 좀 4강에 올려달라. 유승민 후보는 정권교체의 유일한 후보.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 우산이 되겠다. 원희룡 후보의 답변이 참 뭐랄까 재밌었는데 귤재앙. 이 뜻은 이재명 기자에게 잠시 후에 물어보겠고요. 안상수 후보는 지휘자.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강철. 딴 건 다 이해되는데 이재명 기자. 원희룡 후보의 귤재앙과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 강철. 이건 어떤 뜻으로 어제 저렇게 썼던 겁니까? 후보들이. 어제 본인이 쓰고 본인이 설명을 했는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민주당 후보와 5번 만나서 5번을 다 이겼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자기를 지지한 네티즌들이 귤재앙이라는 어떤 애칭을 붙여줬다. 왜 재앙이에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원희룡 지사가 재앙이다. 민주당이 봤을 때. 귤재앙이다. 이런 말에 이제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에서 주로 무야홍처럼 그렇게 사용된 애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귤재앙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강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맞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공격을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국민에게 더 지지는 많이 받았고 본인이 정치를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강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것들이 녹여져 있는 닉네임이었군요. 다. 그렇게 봐야겠죠. 국민의 강철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걸로 윤석열 후보가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지만 반면에 이 사안 자체를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또 단련시키기 위해 때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본인이 다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